기아에게 역전패를 계속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래서 오늘도 좀 동점이 됐을 때 오늘만큼은 절대 지지 말자 라는 생각을 선수단 전체로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려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진 게 아니라 계속 역전패로 좀 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 좀 더 단단히 뭉쳤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권창섭이 타석 때 볼볼 하길래 일부러 보볼 추고 나랑 승부하려는구나 해서 약간 매운맛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뒤에서 조금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하고 꼭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끝내기요? 끝내기는 딱 짜릿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치는 순간 끝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온 동네에 축하를 받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서 좀 생각을 지우고 약간 생각이 많을 때 아 할 때 좀 봐가지고 좀 그래 무심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